여기는 선장님 현장실 여기는 선실 계실래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배를 통째로 밀려가지고 고기를 여기서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고 이 안에서 술 먹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유람선배이다 보니까 배를 통째로 빌려주셨고 선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고기 잡는 분, 일하시는 분 두 명하고 전체 세 명 피로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이런 자질을 마련해 주셨네요 아무튼 중국 와가지고 진짜 한국에서도 못해봤던 별 호강을 다 해봅니다 지금 이제 출발해서 조금 약간 넘만 따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선장님실 여기는 선장님실 약간 아쉬운 건 날씨가 약간 흐려가지고 아무튼 한국에서 어쨌든 호강을 다 해본다 이렇게 하실 때 고맙고